이 날만 되면 생각나는 양주동 씨 작사 이응열 씨 작곡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가 있죠 제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자꾸 설교 마칠 때 눈물이 나서 오늘은 맨정신일 때 노래를 한번 우리 함께 1절만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갈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식 없는 부부는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양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절망 가운데에 빠져 살면서 대인기피증에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쪽 눈을 이식할 한쪽 눈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쪽 눈으로 장애자로 사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설득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붕대를 가리고 얼마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간호할 때에도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애꾸눈으로 평생을 살겠냐고 불평을 해댑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고 어렴풋이 앞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두 눈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 다 너에게 주면 내가 또 너의 짐이 되니까 그렇게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미의 심정이죠 그래서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다 했습니다 자숙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에 피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리사랑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자식들에게 전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될 존재다 그랬어요 출애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 당시에 아시겠지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선신하고 충성하다가 그래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부모에게 혹 부려한다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은 틀렸다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다 부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느라고 나는 힘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부족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려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도록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중요한 신앙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부모 공경이다 이것을 떨어뜨려서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부모가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스승이었고 또 장인정신으로 부모가 하던 것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식은 부모 앞에서 꼼짝마 인생이죠 나가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많이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식은 급증하고 사회는 급변하고 모든 지식을 밖에서 배워오고 또 자기들이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하고 부모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늙은 부모들은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배워야 되고 자식들이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정립하고 기차표 예약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여러 가지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애들이 그러죠 그것도 못해 짜증나 이러면서 큰 선심 쓰고 해주면 그저 그냥 거지가 밥 벌어먹듯이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오 애들이 친구를 만나면 어릴 때는 그래 엄마한테 혼났어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엄마하고 뒤지게 싸웠어 청년이 되면 오늘 엄마 뒤지게 혼내줬어 그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됐어요 기술도 그래 옛날에는 아버지로부터 목공이를 배워 목수가 되고 농사 배워 농부 되고 생업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경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을 많이 알고 그래도 부모는 어떤 옛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자식이 잔소리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렇게 척이 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연세 높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현실과 이치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자식들로부터 도대체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그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때 부모님의 품행이나 지식을 수미양가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참 다양해요 요즘은 부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죠?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그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래요 나도 아들놈보다 개가 더 좋다 그래서 개 키우고 있고 개하고 다 소통하고 개하고 이야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개 붙들고 얘기하고 울고 그러면서 개가 또 같이 슬퍼해 준대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위치가 없어지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구를 둬라? 부모를 둬라 하늘로는 하나님을 두고 땅에서는 부모를 둬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주실 때 하나님의 대행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생명 누구로부터 받아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그래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자녀들은 부모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레유기 1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거룩함을 이루는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식일 문제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말고 예배 철저히 잘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청중하는 것은 거룩한 일과 구분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이것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이것은 거룩해서 실패하는 거야 부모를 무시하면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에베스 6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고 잘해 드리는 것은 결국은 자식이 잘 되는 일이다 복을 받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악착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홀대하고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부모 거역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앞날을 내가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게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부모는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다 왜?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한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에게 말씀하는 존재로 주셨단 말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청중이 뭐예요? 듣고 순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당연히 순중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잘 따라요 왜냐하면 힘에서 밀리니까 안 따르면 맞으니까 그런데 힘이 점점 점점 생기면 나중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릴 때는 혼났던 혼났던 그것을 상처니 뭐니 이러면서 커가지고는 부모를 혼을 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상황 현상이요 그런데 성경이 경고해요 그러지 마라 악한 것이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호를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에서 부모를 경호를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뭘 했어요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불효의 그 모든 씨앗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존중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건 절대 명령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낸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들 며느리 손자와 살고 있는데 손자란 놈이 너무 드셋 빠져 말도 안 들어 이놈을 보다가 며느리는 직장 가고 아들 직장 가고 며느리를 손주를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직장 다니는 게 쉬워 애 키우는 게 쉬워 직장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직접 혹시라도 며느리들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 제발 시어머니 앞에서 큰소리 치고 찬란채 좀 하지 말아요 애 피해서 도망친 거잖아 애를 보다가 손가락을 문을 찡겨 가지고 손을 손이 찢어진 거예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애가 붕대 감고 있거든 엄마 이거 왜 그렇게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이 녀석이 놀다가 문을 닫으면서 손이 찡겨서 손이 이렇게 터졌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쥐어박은 거예요 애 애도 잘못 보면서 시어머니 얼마나 속상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서러워 가지고 집을 나왔어 아파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 아들 오면 고지를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오네 어머니 왜 나오겠어요 자초지정을 얘기해 사실은 내가 애를 보다가 잠깐 어떻게 다른 일 하는데 애가 자기 혼자 문에 손가락 지어 가지고 터졌는데 애 엄마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나를 쥐어박았다 내가 죽고 싶다 아들이 하는 말이 에이구 맞을 짓을 했네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게 사실 실제 실화요 간증한 일화를 일화를 이야기 한 거예요 진짜 맞을 짓 한 거예요 정말 혼날 짓을 한 겁니까 참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해 실제 이야기요 성경이 내 부모 공경하래 늙은 어미 없인 여기지 말래 경솔에 대하지 말래 내 부모가 돈이 있고 좀 이러면 그러면 경이 여기지 못하더라 왜 돈의 위력이 있잖아 돈줄의 위력 그러니까 막 그 돈 뺏어 가려고 매주 주말마다 가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속으로는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재산이 들어오기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재산이 내 손에 넘어오는 그날로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막 이를 악물고 그거 지키잖아 내가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공경해라 청중해라 존중히 여겨라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란 말이에요 잠원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기셨습니까 미련한 곰탱이들이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측은지심은 효가 아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요 또 하나님은 부모를 즐겁게 드리므로 공경할 것을 말씀하세요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믿는 자제들의 공통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소년 때의 꿈이 뭐냐면 항해사요 1등 항해사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이제 청년이 돼서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갖춘 젊은이로 성장해서 짐을 꾸려서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배에다 이렇게 짐을 옮기는 어머니가 그걸 바라보는 어미 마음이 찢어져 그때만 해도 배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떠나보니 언제 볼 수 있을까 돌아오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망가지가 이제 가슴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니까 워싱턴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눈물 콧물이 뒤번복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아들 같으면 엄마 왜 이렇게 좋은 날 푼수를 떠냐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데 이 워싱턴은 효자야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같이 눈물 흘리고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성공한들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래서 배에서부터 자기 짐을 다시 내렸어 그리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남았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배 후대 젊은이들에 말하기를 부모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라 부모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나를 봐라 그랬어요 나를 봐라 부모 기쁘게 하는 게 내 기쁨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럼 뭘로 부모를 기쁘게 할까 오늘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면 그것이 뭐다 효도가 됐더라 효도가 됐더라 그래서 부모들도 부모들의 의지도 그래요 자녀들이 뭐 돈으로 재정으로 넉넉하게 못 모실지라도 그들이 아름답게 살고 믿음 지키며 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티모데오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요즘 보면 정말 부모를 너무 거역해 부모를 너무나 거역하는 시대에요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큰 내 상처만을 얘기해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에 사셨던 그 부모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 못하니까 부모 홀대하는 거에요 따라합시다 내 상처가 이렇게 크다면 부모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내던 부모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우리가 상처만 물려받았어요 아니잖아 그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아 그런데 왜 그렇게 상처만 곱씹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만 곱씹고 원망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까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도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밥 얻어먹을 때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한 끼에 얼마씩 그러니까 또 아이고 어릴 때 얻어먹은 그 밥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시대를 보면요 내가 열의 상처를 받고 살았다면 우리 부모님은 백에 천의 상처를 받고 견디며 세상 사신 거에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키워냈잖아 전 설교 준비할 때마다 5월달이 되면 괴로워요 참 제가 불효자식이다 참 내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나도 저도 부모님이 좀 돈 많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았잖아 제가 바로 옆집에 내면 양조장집 아들이요 옛날에 막걸리는요 그냥 물 섞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모내기 철이 되면 막걸리가 막 몇 차씩 나가잖아 그 동네에 양조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걸리를 퍼날라는데 막걸리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모자란 거에요 그럴 땐 뭐 해 물 타는 거야 그럴 땐 막 양동이에다 물을 갖다 부어 막걸리 통이 막 겁나게 커요 그냥 막 갖다 부고 막 꼬챙이를 휘져가지고 갖다 주면 그러면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 자식도 물 탔네 벌써 막걸리 물 타면 맛을 알잖아 막걸리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개는 맨날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착 올려가지고 벤도를 싸우는 거야 멸치 볶아가지고 막 그 시대에 막 소세지 이런 걸 싸우는 거야 우리 소세지 소풍 때도 못 먹는데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노님이잖아 그런데 다 집에서는 낡은 옷 헌 옷만 입고 사셔 늘 여기가 발에 웃긴 옷을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당당한 척 하시는 거야 얼마나 당당한 척 하시는지 몰라 속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고 괴로우셨을까 철 들고 나니까 5월 되면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아파요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내로 사시고 인구로 사시고 그러게 사셨는데 이제 주님 나라 가셨잖아요 제가 더 이상 효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요 보릿고개라는 그 노래를 제가 못 불러요 5월달에 특히나 그 부르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 허기를 견디시고 도배지 풀을 도배지 풀을 에다가 김치국물 버서 마시고 나는 배부르다고 밥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 제가 더 이상 효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들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갚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은 공경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 헛되이 듣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청중하고 부모의 기쁨되는 존재가 다 되쓰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성경 말씀입니다 효를 부린 자 효를 거둘 것이고 그가 하늘에 상급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또 잘 하셔야죠 막 하면 안되고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삶을 또 살아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식이 서운하겠지 이렇게 하면 자식이 힘들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식을 효자 만들어 주시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러한 자녀들로 가정들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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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